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틀어막는 이른바 수틀막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지휘부 교체는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인사 아닌가 싶고요.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새 인사는 방탄인사로 땄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 수틀막 인사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이건 신임 민정수석 인사 조직에 능통한 분이다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내려온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야당에서야 뭐라고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방탄용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주변 인물들 수사하신 분들이라고 들어서에 나오던데요. 오늘은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 데가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왜곡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전국 평론가님, 여야 시각체가 팽팽한데 일단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온다고 검사장에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지장을 받겠냐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유지해도 사실 새로운 어떤 지휘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수사팀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력이 상실되느냐 유지되느냐가 또 나올 거고요. 대개는 또 새로운 어떤 지휘부는 수사팀을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지금 아까 검찰총장의 의지대로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똑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그런 지휘부가 내놓은 결과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걸 교체해서 새로운 어떤 지휘부가 내놓은 결과. 결과가 똑같더라도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의 수사팀이 받아들일 때 사실 그게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똑같은 무혐의 처분이, 무혐의의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나 야당이나 언론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국민의힘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다 내평겨쳐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특검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보면서 가는 이 검찰 인사 부분이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힘의 어떤 균형이 조금씩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좀 논의 얘기지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그 뒤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송경호, 이원석, 한동훈 이 세 축이 새로운 검찰에서의 향후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반환을 깨우고 있지 않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말하자면 기와점을 김건희 여사의 수사로서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상황 인식이 있어서 아마 지금 박성대 법무부 장관과 김지원 민지원 수석을 앞세워서 그 세력들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줄이 선다면 특권 표결을 붙여줬을 때요. 거부권 당연히 행사하실 거고요.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은 사실상 내힘 덕 아닙니까?